요즘에 ASMR? 이거 유행이라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아 그 그 쓰리기 사운드? 뭐 이런 거? 어, 완전 리얼 역시랑 다르 이럴 때 필요한 건 초록초록초록찬 ASMR이란 자유감과 피락반응의 약자라고 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 ASMR,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준다 힐링을 얻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ASMR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트리거를 느끼게 한다 그래, 힐링이 진짜 중요하지, 그치? 아무래도 동생은 힐링이 중요하잖아 ASMR 해보면서 힐링을 한번 받아보자 APRID